오늘 페이스북을 보다가 하나의 글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글을 적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민웅 교수님입니다. 김민웅 교수께서 자신의 페북에 강진구 그가 촛불 현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난데없는 압수수색.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의 연설은 언제나 불길입니다. 명확합니다.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따르는 기자. 더탐사의 강진구.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불이한 권세에 맞서 온몸으로 투지를 불사르는 그를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적으셨습니다. 저는 김민웅 교수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김민웅 교수님하고도 몇 번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지난 열린검TV를 운영을 하면서 몇 차례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웅 교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성정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강진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구 압수수색 당했죠. 저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는 기소는커녕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조차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정이 열렸고 그 법정에 1번으로 서서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 정천수뿐입니다. 강진구는 그 재판장 저 뒤쪽에서 앉아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리영희 선생님의 전생인을 따른다고요? 그가 리영희 선생님의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김민웅 교수님의 글을 봤을 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시민포탈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보 진영만을 위한 시민포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보 진영만을 위한 그런 언론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민언론사라는 말은 허울 좋죠. 시민언론사, 시민통신사 다 허울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민,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시민은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약 38%의 사람들만이 시민입니까? 지난 대선 여러분도 표 차이 아십니까? 불과 20만 표입니다. 그 많은 표 중에서 불과 20만 표 차이입니다.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스스로 깨우쳐야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실. 대부분이 정치 고관연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여러분들처럼 많지 않으세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만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대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휴대폰에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뭡니까? 바로 포털이죠. 지나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다음에 대표의장이 되신 양반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연구 노력을 했던 연구파에서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버려다 보니 이 사람이 그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과 야합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과 네이버가 계속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키고 있는 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정치를 접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접하는 모든 통로는 다 포털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시민포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민포탈을 만약에 가뜩이나 민주진보진영의 가소연으로 불리고 있는 열린공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진보진영 인사, 셀럽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그 사람들만을 멤버로 구축을 해서 어떤 추진위를 만든다고 하고 그들이 어떤 시민통신사나 시민언론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하등의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민포탈을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집단지성의 힘으로 AI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적어도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너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던져주느냐? 그게 그들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표면상으로는 시민포탈, 그 돈 되는 사업을 왜 시민들한테 던져주고 하느냐? 당위성에는 존중하지만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고 얘기했던 게 그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시민포탈은 민주진보 진영만을 위한 포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돈이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보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돈이 됩니다. 어제 강진구가 시민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연단을 내려와서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권혁기자의 질문을 피하면서 계속 권혁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차를 타버리고 휑 도망가버렸습니다. 거기 왜 간 겁니까? 강진구 씨는 거기 왜 간 겁니까? 어제 권혁기자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3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 맘 마지막에 행진까지 함께하고 다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 아예 가질 말던가? 꼭 가야 할 거라면 같이 시민들과 함께 집회 속에 한 시민으로 앉아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그리고 같이 행진도 하고 그러면 진정성이 보이죠. 그런데 연단에만 딱 올라가서 연설화 딱 끝나자마자 사진 몇 방 찍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고 횡안이 차 타고 도망가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냥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를 그 연단에 올렸을까? 그 촛불 집회의 주최 측은 도대체 왜 그를 연단에 올렸을까? 촛불개혁시민연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민훈 교수님을 제가 디스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김민훈 교수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훈 교수님이 자신의 페북에 저렇게 글을 쓴 이유도 알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